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화끈함은 독입니다 개인적으로 화끈함은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그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건용을 총동원해서 투기와의 전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의도가 아주 악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나 제도가 악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당 간부들과 나눈 그런 대화와 회의의 내용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김일성은 죽기 전에 인민들에게 흰쌀밥과 고깃국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요즘에는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거의 머릿속은 항상 이것 몇 톤 생산하시오 저거 배 몇 청 만드시오 이런 지시와 명령이 압도적이었죠 김책동무 이거 왜 안 만들었어 뭐 이런 내용이 그 녹음 파일에 그대로 아마 드러납니다 선의가 사악한 결과를 낳는 일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점은 특별한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희한하게도 손을 대는 분야마다 망친 겁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그 분야는 삽니다 그러나 손을 대기만 하면 망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은 대부분 거래를 실종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지금까지 쏟아낸 겁니다 결국 문정부가 쏟아낸 토지 규제에 관한 각종 이번의 조치들도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원전시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났던 그런 부작용 또 주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토지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진 또 한 번의 악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를 실종시키고 두 번째는 토지시장을 망가뜨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왕창 뜯어내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반응에 대한 부분을 깊이 종료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한 시장을 내고 선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시장 자체를 망가뜨린 거죠 시장에 대한 무지와 통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집권 기간 내내 다양한 시장 상황을 악화시켜온 것이 바로 문정권의 치적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에 대한 중과세 정책도 결국은 지금까지 망쳐왔던 시장에서 또 하나 토지시장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기건절대책입니다 lh 투기사건의 본질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공직자와 준공직자들이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투기에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투기에 직접 간접으로 간야한 자를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 근원적인 조치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제한 등의 입법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lh 투기 의혹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전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겁니다 3월 29일 날 문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투기건절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거래를 실종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를 무겁게 징수하고 세금 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부당이득 취득에 최대 500까지 벌가금을 물리겠다 결국은 이번에도 경제 무지한 정부 개입주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틀에 박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래를 크게 축소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세금을 왕창 올려버리는 겁니다 토지 시장에서 거래 자체를 죽이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주택시장을 죽이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노동시장을 고사시키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토지 시장에서도 선의 피해자 사례들이 속속 보도될 겁니다 3월 30일 날 중앙일보가 선정한 한 사례가 이번 조치가 얼마만큼 악한 조치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경기도 양평에 1억 원 상당의 논 비사업용 천 제곱미터를 정려화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예를 들면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6억에 매각해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5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억 6,318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2일부터 그걸 팔게 되는 경우는 3억 41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를 넘어서는 그런 세금을 떠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양도 차익의 71.55%까지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토지를 10년 보유에 건 20년 보유에 건 관계없이 30년 보유에 건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71.55%포인트가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거의 사유재산을 가져가는 걸로 해석해도 그게 무리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땅에 대한 양도 차익의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이 정권은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것은 규제하고 세금폭단 때리고 거래 실종시키고 시장을 붕괴시키는 거죠 토지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주택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은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토지 거래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는 조치까지 확대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자기 생각이 왜 잘못된지를 다시 생각을 못해보는 그런 위정자들의 탓에 모든 시장이 다 깔아앉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